우리 그 함수를 만들고 또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봤는데요 지금 우리가 만든 함수는 아주 똑똑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언제나 똑같이 동작하거든요 그러면 이 함수를 조금 더 쓸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입력값을 달리 줄 수 있게 하면 더 좋겠죠 예를 들어서 이거 우리 주석 처리합시다 또 카피해서 우리가 이 함수의 입력값으로 10, 20, 30 이렇게 줬을 때 이 함수는 이 세 개의 값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함수가 될 수 있다면 더욱 더 훨씬 더 쓸만한 함수가 되지 않겠어요?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10이라고 하는 값은 첫 번째 자리니까 여기에다가 제가 a라고 쓰고요 그리고 20은 두 번째 b, 30은 세 번째 c라고 적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코드들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면 이전과 똑같이 동작하지만 훨씬 더 쓸모 많은 함수가 된 것입니다 해볼까요? 실행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 세 개의 값에 대한 평균 값을 구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a, b, c와 같은 것들은 이 함수 안에서 사용되는 변수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 함수를 사용하는 쪽과 함수가 구현된 쪽 사이에 일종의 매개자의 역할을 하는 이런 함수를 뭐라고 하냐면 한국어로는 매개변수, 영어로는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맞나요? 맞겠죠? 파라미터 그리고 이 함수의 입력 값으로 전달한 이 값들 있잖아요 이 값을 한국어로는 인자라고 하고 영어로는 argument라고 해요 즉, argument 10을 입력한 것이고 그것을 파라미터 a가 받아서 이 내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이 내용은 함수의 input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코드는 다시 주석 처리를 해서 동작하지 않도록 하고요 우리가 또 하나 개선점을 찾아 봅시다 그리고 copy하세요 다시 이 함수를 좀 봅시다 이 함수는 내부적으로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평균을 구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출력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부품은 그 부품이 한 가지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부품 안에는 불필요한,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불필요한 기능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능을 이용해서 다른 부품들을 결합해서 뭔가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함수는 이게 편리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평균을 구하는데 만약에 파일에다가 그 결과를 저장하고 싶다 또는 웹사이트에다가 업로드하고 싶다 이메일을 보내고 싶다 그러면 우리는 또 함수를 이렇게 해갖고 예를 들면 이메일 이렇게 해서 이거 대신에 이런 함수는 없습니다만 뭐 egoingaa.com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 함수가 자기 이름에 걸만든 본질적인 작업만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 아까와 똑같은 동작을 하는 건데 printAverage 이렇게 했을 때 이거 보지 마세요 아까와 똑같이 동작하는 코드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코드를 지우세요 returnR 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실행이 있다면 실행부터 해봅시다 자, 보시는 것처럼 20.0이 출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, 밑에 형식을 한번 봅시다 a라는 함수를 만들었고요 return 제가 하하 라고 하면 a라는 printA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이 a라는 함수는 이 함수의 정의 안에 들어있는 return 뒤에 나오는 값이 되는 겁니다 해볼까요? 아하하가 되죠 자, 그래서 이 return 값 뒤에 나오는 값이 그 함수에 대한 표현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? 출력하는 것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메일을 보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average를 한 결과에 대해서 또 파일을 저장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함수에는 하나의 기능만 갖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,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함수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법들을 살펴봤고요 이게 문법만 알면 안 되지 않아요?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이 함수를 써먹는 방법을 살펴봅시다